프로축구 선수라면 매 순간 힘들었을 것들은 다 똑같은 건데 2012년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첫 강등을 당해가지고 저희랑 시민분들이랑 많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. 지금은 좀 하위팀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 10년, 20년은 상위권 팀 또 나아가서는 우승도 할 수 있는 튼튼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대한민국이 빨리 시국이 좋아져서 경기장에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광주 MBC 연중 캠페인 광주 전남에 희망의 골을 넣어줄 광주FC와 더불어 삽니다. 이 캠페인은 광주 현지법인 광주 신세계, 광주문화신협과 함께합니다.